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출발지점 만남의 광장에 개시한 안내문 및 지형도 청풍호 자드락길 능간구곡 만당함의 돌다리를 조성할 때 전경 자드락길 얼음골 생태길 능간계곡에 조성한 진검다리와 통나무다리 청풍호 자드락길의 계략도 안내판 청풍호 자드락길 괴곡성 벽길에 조성한 전망대 구조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녹색성장 기반 확충과 녹색길 수요급증에 부은 키위에 제천시가 청풍호반에 조성한 7개 구간 58km 위 트레킹코스 자드락길이다.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제천시는 월악산 소백산 치악산 3대 국립공원의 중간에 위치하여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와 접경지로 중부내륙의 청정요양 도시로 정평이 났다. 1985년 충주댐으로 내륙의 바다가 된 청풍호를 중심으로 금수산 비봉산 대덕산 동산 신선봉 가은산 옥순봉 구단봉 등의 명산대호의 풍광은 한국의 스위스로 불리는 천혜의 절승이다. 충주댐으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수몰지역의 내륙에 바다가 100길 100리 가운데 가장 풍광이 수려한 청풍호에 청풍호반의 수려한 풍광을 따라 걷는 자드락길을 조성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은 제천시 문화관관과 시행주관으로 청풍호반 1원에 총사업비 12억 4천만원이 투입되어 7개 구간 58km를 2011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5월에 공사착공 동년 12월 31일에 중공했다. 2012년 3월에 정식으로 중공식을 가지면서 개통하게 되었다. 자드락길 트레킹코스의 대상지는 200m에서 400m 이상이 34.7%를 차지하며 평균 표고는 324.0m로 분석되었다. 경사도는 금수산으로 인해 25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45.2%를 차지하며 평균 경사도는 22.5도로 분석되었다. 생태자연도는 1, 2, 3등급이 고루 분포하며 상천리의 경우 워락산 국립공원에 의한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풍호 자드락길 구간을 실시설계하여 착공하면서 설계변경과 구간의 명칭이 변경되어 7개 구간 58km를 최종적으로 조성했다. 1. 작은 동산길 19.7km 청풍면 교리 물결표 하켄리 물결표 도아리 이청방사길 1.6km 수산면 능강리 3 얼음골 생태길 5.4km 수산면 능강리 4 녹색마을길 7.3km 수산면 능강리 물결표 하천리 물결표 상천리 오옥순봉길 5.2km 수산면 상천리 6개곡 성벽길 9.9km 수산면 괴곡리 물결표 지곡리 7 약초길 8.9km 수산면 지곡리 물결표 도전니 물결표 서곡리 물결표 율지리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은 청풍호반의 생태탐방자원인 자연 문화관광의 가치를 제고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